아주 잘하고 있어요. 아주 잘하고 있어. 아주 잘하고 있어. 뒤집어가지고 감이 없어. 좀 가면 안 돼. 근데 이게 섬지한 섬스가 좀 필요하니까. 아주 잘하고 있어. 아주 좋은데. 아 씨. 얼굴 한 명 바래. 한 명 손 바래. 진짜 잘할 수 있을게. 양 얼굴 바래. 오. 오. 아 씨. 여기. 아. 아. 뭐. 아. 이거. 아. 신나는 거 같은데? 네, 너무 싫어 여기 마련하기 싫어해 따로 싫어할 거 아니야? 너가? 그러니까 너 싫어할 거 아니야? 어, 어떡해 그 정도다 그 정도다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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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둘, 둘 파랑새는 큰 게 다른 게 뭐라고 생각해 결국 쳐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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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랑 저기로 필요하잖아 아, 간지러 다리 합치지? 나 지금 사고자 그린 거 없어서 내가 도시는 척 아, 여기 괜찮지 않을까? 다 이쪽부터 이쪽부터 이렇게 파고 있으면 될 거 같아 이거 살짝 파고 싶을까? 네, 저기 먼저 파고 싶어 여기 파고 싶어 여기 파고 싶어 오늘 참여한 사람들 이름을 이 옆에다가 써줄 수 있는 특헌을 줄까? 근데 붓은 다른 붓이 있어요? 이런 거 쓰지? 이런 거 쓰지? 아, 그걸 쓸 수 있나? 옆에다가 하얀 색깔로 저기 이름을 하나 쓰지 뭐 기념으로 다 끝나고 오, 좋은데? 어 야, 이게 진짜 재현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게 재현이라는 게 이렇게 재현이 되는구나 응? 기가 막히다 이것도 유튜브에 올라오는 겁니다 유튜브에 올려야지 그래서 지난주에 유튜브에 있어요 이거 원래 도화중대가 유튜브에 있어 도화중대요? 아니 내가 도화중대를 많이 올리잖아 내 유튜브에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올라가 있으면 나중에 추억을 또 남길 수 있겠지 잘하네 뭐 완벽한데 어 어 어 어 뭐 없어서? 어 붓이 없어? 붓이, 붓이 많은데? 아 다 써왔어 야, 저 붓을 저걸 파레트로 신나러 저거 닦으면 돼 아 여기, 여기 어 저 허염붓 같은 거 닦으면 되는 거야 완전히 해 버려 아, 또 안 돼 저 파레트에다 신나놓고 이렇게 행궈서 닦으면 돼 뭐 뭐 아니, 신나러 빨아야지 신나러 신나러 저기 빈통에 가놓고 여기 빨아봐 구식 오후 손기구식 파레트에다가 파레트에 있어 파레트에 있어 퍼러어 뭐하네 파레트에? 뭐하냐 뭐하냐 뭐 축하한다 야, 축하한다 야. 동영이는 동영이는 사장이 깨서야 500 동영이 동영이는 500 깨졌으니까 500ban 오늘 밤에 또 깨졌어 오늘 당장 갈게요 이제 몇 시간 왔어? 오늘 몇 일이야? 오늘 19일 내일 20일 12일 13일에 전장하게 돼요 30일까지 있어요 안녕 12일 89일 80일 30일 그리고 2일 6일 8일 8일 5 0 1 10 4 5 5 고춧가루 이거 뭐야, 귀여워? 어, 그거. 어, 이거 뭐 하면은, 이거 진짜 계속 꺼져있을 것 같아. 어, 어, 어. 이 benz으위를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같아. 오 flush, 이거. 보정과 하자. 보정과 하자. 오늘 llega. 진짜 재우랑 얼마 차이 안나는거야? 왜? 무슨 소리야? 진짜? 한달도 차이 안나잖아 무슨 소리야? 50일이 어디야? 아 그래? 뒤쪽은 노란색으로 그게 그거야 다 끝나고 우리 참여한 사람들 전부 인터뷰 할거야 이거 취해야되는거 아니야? 하고 저기 픽스가서 냉동피자 하나씩 먹구나 내가 사왔어 하는 날마트에서 오빠만 나왔네 지빙은 상하고 있었습니다 낚시기도 해 고수공사를 생각보다 잘했네 완벽한데? 이 일어나지 말아야되는데? 그쵸 두고가야지 안일어낼거 같은데 느낌이 안일어낼거같은데? 안일어낼거같은데? 있었어 이번에 새끼내려고 드려갔어 나 봤어 어제 다시 놨어? 네 노랑이랑 검은색 그냥 껴 고란색이랑 뭐? 고란색이랑 뭐? 고란색이랑 뭐? 검은색 고란색? 고란색? 고란색 따로 고란색 따로 고란색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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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는거 아니야 앞에 웃어라 어디 댄이 아니라 온라스 소식이 꽃이 배마나요 초록색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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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때 같이 있었어 잘 몰랐는데 호들갑 떨어져 무서워가지고 제대갑 제일 싫어하는게 뱀 그게 뭐야 아까 말하면 어떡해 왜이래 아 절대 모르는건데 환경공학과라고 파측리하는건 아니잖아 수고하셨습니다 왜이래 아 그래그래 아 지상아도 지압대에 있는지 모르겠어 너네 목 지켜줄게 크랄리다 범사장 아픈거 범사장 아픈거 범사장 아픈거 범사장 말라갑니다 오오 고향을 중룡 너 뒤에 버릴 수 있어 방금 이 중룡이 벌써 있었어 이 중룡이 빨리 나갔구나 진짜 좋지 여기있다 해야지 양 발까지 다 됐어 양 발까지 이제 해야될 때가 있나 노래 틀어주면 안되나 나 듣고 싶은거 있는데 제목이 뭐지 러비 아 러비 아 러비 좋아 쟤 지금 사십이요 널 러비 아 러비 아 이거 누가 도와라 하려면 되겠어 자기 들었는데 어떻게 도와라 했냐 신기하다 저기 귀때기는 무슨 색깔인가 노란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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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늘색 하늘색 저기 중간에가 빈거 저거 파란색인가 하늘색 하늘색이 말려치우고 깨진데가 하늘색이구나 파란색이 왔으니까 예수님 얼굴 눈하고 저런것도 칠하고 잘하네 잘하네 잘해 파사인으로 잘해 우리껌 파사인으로 있어 눈매 하늘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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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미안 하늘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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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늘색